친구들 영차 영차 지우가 들고 간다 자동차 친구들 영차 영차 어 폴리도 들어가고 싶대 지우야 폴리도 들어가고 싶대 폴리도 쏙 폴리도 들어가고 싶어요 쏙 다시 들고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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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방에 가볼까? 동생 동생 방에 가볼까? 영차 영차 동생 방에 가보자 동생 방에 영차 영차 동생 방에 가볼까? 너무 무거워? 동생 방에 너무 무거워 지우야? 무거워 아 무거워 다리 떨어졌어 쟤 지우 방에 가보자 영차 영차 무거워 영차 영차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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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 영차 무거워 와 우리 지우 힘 쎄다 우와 우리 지우 힘 쎄다 지우 방에 왔어 응 소방차 소방차도 들어갈 거야 조끼 좀 벗자 소방차 오 소방차도 들어갈 거구나 앉아서 살살 내려야지 살살 내려야지 이거 조끼 벗으려고 집에 조끼 까고 응 응 조끼 벗으려고 잠깐 팔 파란 팔 왼팔 빼고 오른팔도 빼자 오른팔도 쑥 빼고 잘했어요 어어어어 안 자할 거잖아 barn 꿈 Quarter 오오오오호호 포빵 нь 떨어졌어 춥 outta N 360 소방차도 여기 들어갈꺼야? 그럼 되게 무겁겠다 그치? 무거워 소방맨차도 들어갈꺼야? 오 들어갈거구나 자동차 하얀색 자동차도 우와 꽉 찼어 자리가 있어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버스 버스 들어갈 자리 있나 모르겠네 거기 자리가 있구나 자리가 없어? 여기 들어가겠다 엄마 동생한테 가봐야겠는데 버스 다 망가져가지고 여기 다 넣어놨구나 너 자석 동그라미 자석 주세요 버스 다 망가졌어 동그라미 자석 주세요 여기에 다 넣어놨네 이거 계속 찾았는데 엄마 주세요 동그라미 자석 어디갔어 동그라미 자석 여기 있다 동그라미 자석 어? 두개였는데? 하나 어디갔어?